제가 알았으면 제가 꺼내고 왔을 시즌에 초승으로 왔을 때 자, 간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너 그 음으로 하려면 이걸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준비 시작! 와, 이 노래 뭐였지? 아, 러브유셀프네 아, 러브유셀프네 지민이가 커버라고 했던 전설의 노래 아니야? 별거 못했구만 아, 이거 와, 비타를 이렇게 다쳤어? 정국이가? 정국이 느끼게 흘려도 주고 빠져날 거로 여기에 MR 덮어서 주세요 그치? 와, 너무 좋다 와, 너무 좋다 와 뉴욕에서 여수를 봤잖아, 방금 벗고, 앤디 근데 뭔가 잘 어울려 만족 irgendwann 우와, 진짜 짜는 거 같은데? 그 Taylor 하하하하하하하 자기 부른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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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막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엄마의 흘러가야 할 것만 이리 와 그냥 내게 웃어줘 여수 밤 아 옛날에 뭐 철삭한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이거 단추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춰잖아 왜 이걸 잡는데도 이렇게 한 번 받기 싫고 올리기야 빨리 그래 아 뜨거워 뜨거워 먹기 싫게 생겼어 이거 만들어봐 이거 내가 봤을 때 관상력이 된 거야 이거 맞는 건가 이거 맞는 건가 그거 좀 타야 돼 그냥 손으로 좀 얘기해 철시 눕는 From T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